9페이지. 9페이지 보세요. 예전에 배우셨던 노래거든요. 이 노래 한 번만 갈게요. 새로우신 분들이 안 배우셔서 일단 책이나 실었거든요. 자 제목이 은비령이죠. 작사 강정수 작곡 한동안 김연 노래 김연입니다. 은비령 오 없이 고생해 이루지 못할 사람도 사랑해서 안 될 사람도 숨쉬고 새해 눈물과 기쁨이 넘나드는 영원한 운명의 시계줄처럼 마음속에 소금짐 어서 던지고 눈내리는 은비령에 나는 서있네 시간아 멈춰달라고 애타는 미래의 마음 은비령아 은비령아 너만은 알고 있겠지 너만은 알고 있겠지 자 은비령이 어딘지 아시는 분 은비령이 어딘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셔? 웬일이요 자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은비령입니다. 은비령. 은비가 내립니다 아멘 wszystkichczę술 må그 Maisie 니 lighter 양 양 icia 양 left 양 양 양 양 양 눈물과 기쁨이 넘나드는 영원한 운명의 시계주처럼 마음속에 소름짐 벗어던지고 눈 내리는 은비력에 나는 서있네 시간아 멈춰달라고 해타는 니네 마음 은비력아 은비력아 너만은 알고 있겠지 너만은 알고 있겠지 한 번 더 셋 넷 은비력아 은비력아 너만은 알고 있겠지 너만은 알고 있겠지 자 이 노래는 가르쳐드린 지가 4년 5년 됐거든요 4년 감사합니다